저는 김단태구요. 요즘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대화하는 주제가 삼성전자 들어갈까 인 것 같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에서는 동합개미운동이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얼마전에 가족들이랑 식사를 했는데 저희 형님이 삼성전자를 들어가야 할지를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이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형님 외에도 제 지인들이 저한테 삼성전자 들어가야 되냐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는데요. 사실 이건 완전 발상의 전환이죠. 삼성전자를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나가지 마시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투자는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하는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공자님 같은 소리나 하고 있나 싶죠. 안 그래도 얼마전에 본 슈카월드에서도 자산배움 투자자들은 공자님 같은 얘기만 한다던데 제가 딱 그런 형국이죠.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잘 이해해야 손실일 때 잘 버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질문지를 준비해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투자하신다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주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시가총액이라는 건 주식 곱하기 전체 발행 수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얼마의 돈이 있어야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100% 소유할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거를 답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반도체 회사들의 시가총액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면 SK하이닉스나 TSMC 같은 회사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TSMC가 뭔지 모르신다면 사실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삼성전자의 큰 부분 중에 하나인 스마트폰 회사들의 시가총액은 과연 얼마일지 대표적으로는 애플, 샤오미, 화웨이 같은 회사들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회사들을 모두 스마트폰 제조회사라고 보기에 좀 곤란하기도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애플 시가총액에서 애플의 스마트폰 사업이 얼마큼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샤오미가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샤오미의 스마트폰 사업부는 얼마큼 평가를 받고 있는지 화웨이는 사실 비상장이죠. 비상장인데 보통 어느 정도의 가치평가를 받고 있고 그 중에서 스마트폰은 또 얼마큼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매출해서 스마트폰과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영업입은 도대체 또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절대적인 수치와 비율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 분기보고서 보셨죠? 전부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이라면 그런 호기심과 궁금증은 기본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많은 애널리스트 보고서들도 당연히 보셨을 텐데 그런 전망에 대해서 일반적인 애널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전망과 다른 의견이 있고 그 다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곧 회복될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으실 텐데 그렇다면 왜 하고만은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삼성전자인가요? 더 많이 떨어진 기업들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삼성전자인지 혹은 더 적게 떨어진 기업들도 있을 텐데 왜 삼성전자인지 각 섹터들 중에 다양한 반응을 갖고 있는데 왜 삼성전자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적정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이것도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겠죠.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한데요. 혹시 공부하기는 싫은데 돈을 벌고 싶은 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애널리스트들 혹은 펀드매니저들은 제가 방금 얘기한 질문들에 대해서 대부분 쉽게 대답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펀드매니저들은 국내 펀드매니저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보통 들어오는 사람들은 외국인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외국인 펀드매니저들에게도 해당되는 건데요. 그들과의 눈치게임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눈치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아주 운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들과의 눈치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들고요. 제가 너무 많은 태클을 거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삼성전자 안 망해야겠지라는 어떤 믿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과연 제 값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거든요. 한국에서의 삼성전자의 위상은 마치 축구선수에서의 메시와도 비슷하겠죠. 메시는 저는 당연히 물론 축구 시즌이 올해 취소가 된다. 뭐 어떻게 된다? 뭐 얘기는 있겠지만 저는 메시라는 선수가 올 시즌도 안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시가 자신의 연봉값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 값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배당을 둘 테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배당을 받으면서 버티면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보잉 같은 최악의 케이스도 생각이 나는 거죠. 제 지인 블로거 중에서는 보잉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닉네임을 보잉보잉이라고 지은 분이 있어요. 미국 배당주 투자 하신다고 잘 계시는지 제가 궁금하지만 보잉 같은 경우가 최근 1년 동안 고점에서 70% 떨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악재들이 꼬이면서 주가가 70%를 하락하기도 하는데 삼성전자가 물론 아주 튼튼함을 사고 거의 독점에 가까운 반도체에서의 그런 힘을 가진 회사지만 이런 악재들이 안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여러분들만의 정확한 계획이나 목표가 없으면 가격에 끌려다니는 일이 생깁니다. 뭐 이런 시나리오들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상황을 간단히 그린 그래프로 그려보면 삼전을 여러분들이 사셨고 4만 6천원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시작을 했는데 상승을 했죠. 그래서 5만원이 됐어. 아 가격이 최근에 더 올랐으니까 더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5만원 고점이 찍고 지금 다시 하락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4만 9천원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입절을 못합니다. 생각보다. 왜냐면 아 삼성전자 저번에 5만원이었는데 5만원이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4만 8천원이 되면 또 입절을 못해. 왜냐면 아까 고점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 5만원이나 4만 9천원이 계속 아른아른 거리거든요. 최악이 뭐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상황에서 다시 본전보다도 못한 가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4만 6천원쯤에 샀는데 4만 4천원이 되는 거죠. 혹은 거기서 더 떨어져서 4만원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비자발적인 가치 투자를 하게 됩니다. 원래 내 계획엔 없었는데 어이 가격에 끌려다니는 거죠. 아 그냥 삼성전자 좋은 주식이잖아. 안 망할 거니까 난 계속 갖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리게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저도 제가 카카오로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자발적 가치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제가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최악을 얘기하는 거는 아이러니하지만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 전에 최악의 상황을 제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거나 최악의 상황이 왔어도 편하게 견딜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매수를 하신다면 삼성전자의 주가의 모든 경우에 시나리오 혹은 여러분들의 간단한 계획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걸 써보고 시나리오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하는 날이 3월 24일이고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약 46,950원인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3월 25일 날 여러분들이 3분의 1 정도 매수를 해보고 만약에 삼성전자의 가격이 45,000원으로 떨어져요. 그럼 3분의 1 정도 또 매수를 해보고 4만원으로 떨어지면 또 3분의 1 정도 매수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목표 주가는 5만원입니다. 근데 저는 한 달 이상 투자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지금 3월 24일부터 한 달인 4월 24일까지 목표의 주가에 도달하지 않으면 4월 24일에 다 판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계획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어떤 계획의 샘플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를 투자를 안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투자를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제가 했던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제가 경쟁자들 대비해서 더 투자를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데자뷰가 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참 생각이 납니다. 요즘의 삼성전자랑 참 비슷한 게 물론 시간이 한 2년 정도 전이긴 하지만 직장인들의 단골 대화 주제였죠. 거의 도막 코인 운동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직장인들이 정말 가장 앞에 투자를 했었고요. 가장 앞에 2017년 말부터의 그래프를 보면 어쨌든 초반의 상승세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300, 400만 원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손해를 본 거죠. 물론 소수의 돈 버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손해가 났죠. 이게 왜 그러냐면 300, 400만 원에 들어가도 이익이 나면 나는 대로 더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300, 400에 들어갔더니 내가 한 7, 800에 팔았어.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 원을 가는 거야. 그럼 배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또 1000만 원이 들어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1500만 원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에 들어가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군이 2017년에 거의 20배 가까이 30배 가까이 올랐는데도 계속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오르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가격의 휘둘림 속에서 수익을 거둔 사람은 극소수만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투자하건 비트코인을 투자하건 허브는 어떤 자산을 투자하건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대로 반드시 수행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최악을 피하거나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신다면 꼭 수익을 얻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쳐보려고 하고요. 투자와 관련된 좋은 이야기들, 의미있는 정보들을 전달 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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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